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남자가 말이야 여자가 어디서? 안 돼요 무거운 욕설 다 잘 참여할 생각 없이 내 뱉는 말 발발발됐어 너 함께하는 직장생활 이해하고 배려하면 모두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진심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요 답답하고 화가 나도 한 번 더 생각해요 당신 앞에 한 사람을 아끼고 지켜주세요 임권총춤 함께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람 모두가 가진 존엄과 권리 우리는 지켜주고 있나요? 혼자 아파하는 게 익숙한가요? 당신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죠 가만히 있어 나서지 말고 분위기 깨니까 너는 오지만 저 친구는 좋은데 당신은 왜 그래? 안 돼요 산에 왕따 편에 외면하지 말고 안아줘요 여 여 여 여 That's great 존중하는 직장생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모두 즐거울 수 있어요 나부터 하나씩 바꿔요 나부터 하나씩 바꿔요 실천 백화요 우리의 직장생활 행복하게 만들죠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우리가 바꿔 나가요 임권총춤 함께해요 임권총춤 함께해요 임권총춤 함께해요 임권총춤 함께해요 임권총춤 함께imate 해요 임권총춤 뒤